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2018년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모두 4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때 최소 2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서 결국은 성소를 했고 그 성소의 결과로 지금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리고 누가 지불했는지 등이 지극히 모호합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의 그런 비용을 추정해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자신이 자비 부담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8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주장 저의 실재산이 재판 전후로 3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재명 후보 주장을 미루어 보면 3억 정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2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투입된 비용이 3억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3억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3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3억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훨씬 그 얘기일 거란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대납했을 거란 겁니다. 누군가 내줬을 거란 것이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 씨가 사망함으로써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은 또 다른 그런 사건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최초 제보자 이모 씨가 어떤 연주로 해서 그렇게 사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실시될 거로 보이는 그런 부검이 좀 더 공정하게 이루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서 경선 레이스가 불꽃이던 지난해 10월 무렵에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취재했던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 사건을 한 번 정도 더 조명해 볼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 8일 시사전을은 이재명 초호화 변호인단 수입력 화천대유에서 제공했을까란 공격적인 제목의 심청 분석 기사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조해수 유지민 기자의 기사는 사건 전모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발로 뛰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두 기자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기사 가운데서 핵심 내용을 한 번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만으로써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 사건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구나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020년도 7월 16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 한송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 생명을 얻게 되고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면 경기지사 자리마저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말 그대로 초호화 변호인단이 동원됐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 재판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는 1심, 2심, 3심과 파기 한송심에서 10개 법무법인과 개인 변호사를 포함해서 모두 2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것은 법무법인에서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변호사만을 계산한 것이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소송 다른 변호사들이 함께 변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소한 28명의 변호사가 나섰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2명의 전 대법관과 1명의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2명의 민변의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 열린 2심에서는 법무법인 중원이 중원되는 선에서 거쳤다. 그러나 2심 결과 벌금 300만위에 선고되면서 지사직 박탈위기에 놓이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돌변하게 되자 3심 최종시민 대법원에서는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 초호화 변호인단이 출동했다. 이때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혁혁한 공언을 했고 이때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8분이나 찾아가서 로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글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지금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경찰로 넘긴 상태입니다. 이상훈 전 대법관과 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민변 회장 출신의 최병모 백성은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김현장 법률사무소, LKBN 파트너스, 화우, 양재, 한결, 덕수, 경 등이 모두 참여한 법무법인만 7군데였다. 결국 모든 문제는 변호사 비용, 수임료로 귀결된다. 이재명 지사가 초호화 변호인단에 과연 얼마를 어떻게 지급했을까? 이것이 핵심 사안이다. 수임료 문제로 이재명 지사를 고발한 이호성 전국철거민협회 중앙회 상임 대표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도 10월 약 2년에 걸쳐서 원심, 항소심, 상고심, 파기, 한송심 등 모두 4번의 신급에서 변호 비용으로 약 30억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지사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총 26억 원에 불과하다. 행사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공개된 2020년도 재산신고 금액은 28억 원으로 오히려 재판을 끝낸 시점에서 1억 7천만 원이 더 증가했다. 저의 해설을 따면은 그래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 포켓에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낙연 캠퍼의 정무실장을 지냈던 윤영찬 더불어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핵심은 대형 로펌과 호화 변호인단의 배석인데 그분들에게 얼마를 지불했느냐. 이재명 지사가 그냥 밝히면 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변호를 했다. 한 개 로펌당 최소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사안이다.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이재명 후보는 결코 비용을 밝힐 수가 없는 입장이죠. 왜?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다음은 대장동 게이트를 공론화한 경제민주주의 20위 대표의 김경률 회계사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변호인단 것이면 최소한 수임료가 억대다.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가 한둘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재산상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재판이 있었다면 그렇게 자산 유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감소가 별로 관찰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금이 늘었다. 저의 해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누가 수십억을 지불했냐. 누가 수십억을 대납했냐. 이게 그냥 드러난 겁니다. 그냥 의욕 수준이 아니고. 제 논평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재명 지사 부부가 2018년부터 2020년 4번의 재판을 거침해 지불한 변호사비가 자비로 충당되었다는 주장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재명 지사 부부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를 어떤 의도로 변호사비용을 지원했는가. 누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공직자가 자신에 관련된 소송비용을 누군가에게 대납시켰다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범죄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밝히지 않고 대선을 맞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용 대납 의혹은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엄정한 수사가 요망되는 초대형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가 취득한 막대한 개발이익금의 분배와도 깊이 관련이 또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안을 밝히지 않고 모든 것을 듣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이 사건은 밝혀져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용을 얼마나 지불했는가 누가 대납했는가 이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 분야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알아보고 싶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분야입니다. 감사합니다.